참여한 연기 괜찮아요? 사랑해! 잘한다! 막 마녀같은 알람이 이렇게 하면 저희 다 저보다 깨알 연기했거든요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마녀를 많이 마시고 마녀같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마녀 시작 노래가 뭐죠? 이 파트가 그 순간 꽃 깨어나 그 순간 꽃 깨어나 그 순간 꽃 깨어나 다시 타때 나의 놀이 마녀같지 않았어 아 무서워 마녀같아 마녀같아 순간 얘가 나 그거 시켜가지고 춤을 좀 비서왔어 아 떨렸어 갑자기? 너무 멋있겠다 이번 콘서트 때는 그리고 연기를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연기를 처음부터 VCR 영상에서부터 하느라 그렇죠 재밌게 보셨나요? 네 귀여워요 내려가도 되겠어 바로! 네네 연기